두 번째 문제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를 준비하면서 배우들하고 호흡인 것 같아요. 배우들이 그만큼 신뢰와 지지를 보여줘야 제가 구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잘 나올 수가 있는데 10개월 내내 배우분들과 초반에 1, 2회차 말고는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나와요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는 얘기를 묻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디렉션,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연기를 굉장히 거침없이 해줘서 그런 부분에 큰 어려움들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믿어줘서 지금 모르겠어요.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제가 저와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베스트 VFX를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